오늘 저희 핫플로어 펜하우스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. 15.5만원 어? 뭐? 얼마야? 뭐라고? 170만원? 와우! 야, 저 정도면 건물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돈이면? 아니, 저택이 아니고 아파트먼트인데? 그만큼 딱 값이 비싸다는 거야. 조그만 공간을 가격 저렇게 크면 비싼거지. Let's go! 오! Let's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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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아, 이거 봐! This is beautiful! This is amazing! This is amazing! This is amazing! 볼 때마다 설레예요! 오! 오! 한 칸! 한 칸이다! 바로 한 칸! 저게 185원어치 가치를 하냐? 야, 저 20억짜리 방입니다! 방 하나에 20억? 오! This view! This view! Yeah! It's actually... This is... I can't believe this! I can't believe this! This is crazy! Look at this! 이거 보세요! 여기 빵이에요! 와... 야구장! 야구장! 그 유명한 저 야구장이구나! 와! 이거 다 포함... 포함해요! 와우! 와우! 저거 뭐... 내 선택 없이 하는 거잖아! 뭐... 내가 지금 질투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겠지만... 저거는 너무 못해겠다! 난 싫어! 와우! This is beautiful furniture! Wait! Just sit down! 오, 야! Comfortable! Comfortable! 편하다! 가구만 5억 5천만원이다! 가구만 5천만원이다! 뭐해? 왜 그래? 왜 그래? 욕실! 욕실! 욕실이 또... 중요하죠! 와... 이거 죽어요! 이거 죽여요! 그럼 밖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? 와우! 아니 뭐 실천! 실천! 스틸! 요새 저게 미국에서 좀 유행이더라고 화장실이라서 바깥에 보이는 유리창이 있는 게 지금 유행이야 적어도 15억짜리 화장실입니다 아유, 이는 저희는? 아유, 아직도 안 되는 게 아, 우연히 한 nurse 물어야 할 필요 없어 It's a 55s. 아.... from whole disability Some people, even they have a second house like some international people like some international people there are so... It's like a vacation house Vacation? 신바여 12. 투명이 빠르르 감사합니다.